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나눔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공모하시면 됩니다 저는 에이블 아트전에서 빛나던 자원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발달장애인 청년들과 그것을 도와주던 청년의 아름다운 우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총괄로 자원봉사를 하시던 청년들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자원봉사를 하셨습니다 영상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림의 제작을 맡아주신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자원봉사가 빛나던 전시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